오묘한 강릉 사투리의 세계 동사 뒤에 쓰여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형용사 10단은 강릉말로 숲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 경우와 다르게 숲다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맛있다의 강릉말 마숲다입니다. 예를 들면 맛있니? 맛없나? 응,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어, 마수아. 얼마나 마수인지 모른다니. 쉽다의 강릉말 숲다 맛있다의 강릉말 마숲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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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